예나야 기다려봐. 이거 죽겠다. 잠깐만. 아니 오빠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에게 비선물 찍었어. 나도 아니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나야 예나야. 일단 스킵해. 아 기다려봐. 일단 너 기다려봐. 나에게 비선물자 누구한테 돼? 난 난 성태 찍었어 예나야. 나는 너 찍었거든. 일단 스킵해. 그러면 일단 스킵 돼. 너 하내자 지금. 아.. 사정 씨 진짜.. 심해 연기엔.. 빠지시네요. 나 그냥 안 돼. 돌이랑 나다. 하.. 이거 말 많은 애부터 지원이 죽여야겠다. 속도 나 의심하겠다. 아 손가락 꼬였어. 잘못하지 하려면. 하.. 이런 젠장. 어디야? 내가 성태오빠랑 고안실 쪽에 있다가. 보일러 수인신 아니야? 그쪽에서 미션하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실험실 갔는데 죽어있어. 그래서 눌렀어. 수인신아 너 밑에 쪽이었지? 난 밑에 쪽. 근데 난 빼지랑 성태오빠랑 걸폰이랑 나랑 이렇게 봤던 것 같아. 나는 색피도 봤어. 그러면 잠깐만. 수인, 나, 색피? 걸폰은 아니지? 이거 동선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나 실험실 안쪽이었어? 아니 그 만안경 있는데. 그럼 맞네. 그러면 걸포누나, 나, 수인. 실험실이 그 오른쪽에 있는데 맞지? 오른쪽 위에. 만안경. 내가 거기서 위로 같은 걸 찾고 오른쪽 밑으로 미션이 있었어요. 넘어가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초록색이 지나갔어. 나는 용암실 쪽 왼쪽 사무실 오른쪽 미션하고 있다가 이제 대위님 문 왔어. 무슨 미션 하셨어요? 무슨 미션? 텔레비전. 아니 왜 이렇게 오렌지는 자꾸 인포 같냐? 제 목소리가. 텔레비전 무슨 미션이야? 그 초록색, 초록색 텔레비전 있잖아요. 아니요. 무슨 미션이었더라? 아무튼 미션하고 있는데 미션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대위님이 오셨더라고.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나는 초록색을 봤어. 아니 자기가 하나. 아니 자기가 한 미션을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미션이더라. 이 지랄하고 있네. 다가, 이 새끼야. 아 너무 티나. 너무 못해, 진짜. 너무 못해, 그냥. 와, 저 새끼 존나보다 하네. 나를 왜 찍고 가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저 새끼랑 같이 이 모델이. 너무 좋겠다. 어? 뭐야, 아닌데? 어? 벌써 발견했어? 나 이거 진짜 봤어! 누구? 아, 예나가 좋은 게 아니네? 오케이, 패스. 잔흑이 동선 말해. 뭐? 누리야, 동선 좀 말해줄래? 너 동선 말해. 나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그 지도 볼 수 있는데 그쪽 갔다가 표준실에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 문 열고 가는 길에 대위 마주치고 대위야, 시체 어디야? 이거 그 소행성 파괴하는 곳. 근데 이거 전기 꺼졌을 때 내가 이거 확성이 떠가지고 내가 눈 온 거라서 시체를 안 보고 눌렀어? 그치. 그냥 확성이 있어. 내가 동선 처음 했다고 외우는 거 알지? 근데 이거 하얀 주황이 밑에 동선 가긴 했어. 하얀 주황 노랑이었을 거야. 나도 밑에 동선이었고.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나도 때를 봤어. 거기 지도. 양곤아, 너는 어디였어? 네. 저는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대위가 있길래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예나가 와서 어? 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미션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몇 시 중에서? 몇 시? 한 5시쯤? 이거 양곤이 아니면 누리야. 양곤이 아니면. 내가 시간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 저는 아니니까 단우리. 내가 시간 계산을 해봤는데 단우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뭔 소리야. 나는 이미 처음에 애초부터 시작하자마자 수혜랑 나랑 지도식에 있었어. 누리야 좀 친척하게 얘기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흥분해 있어. 짜증나게. 짜증나게. 아. 나는 게임 못해. 아니 나는 그 동선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게임을 못해서 그래. 게임 못해서. 어떡해. 내가 죽였는데. 누리가 죽었다. 우리 맞아? 내가 안 죽였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러면 양곤이. 양곤이 밖에 없네. 또 어디서 죽이냐. 큰일만 해. 빨리 키워야 되는데 죽일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뭐지? 아까 성태 죽여야 되는데. 얘나 잘 못해가지고 죽이면 안 되거든. 정성 고쳐야 되는데. 아 섹시피그 나 의심하고 있다. 뭔가. 뭔가. 할 거 없냐. 할 거 없냐. 나 어디 갈 데가 없어. 할 거 없냐. 할 거 없냐. 잘 모르게 잘 못해. 잘 모르는 거 없냐. 잘 모르는 거 없냐.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없냐. 일부러. 잘 모르는 거 없지. 잘 모르는 거 없나. 인형 잘 모르는 게 좀 더 안 나갈 게 있어야 돼. 나 봤어. 갈색이었어. 뭐? 아니 오빠! 문을 열자마자 갈색이기 때문에 양권아! 양권아! 근데 이거 색피 시체 좀 된 거야. 나 바이탈실에서 색피 그거 죽어있는 거 보고 이제 찾으러 돌아다닐라 했거든. 진짜 어딨네? 실험실로 가는 그 서쪽 문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 나 얘기할 수 있어. 아니야 넌 얘기하지 마.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 문을 무슨 왼쪽으로 하면 문이 열리잖아. 딱 들어가자마자 갈색이 나갔거든? 아니 맞아. 나 오빠 들어가는 거 보고 거기서 세 발자국 앞으로 가니까 시체가 있었어 아닐까? 그럼 내가 또 시체를 못 본 거야? 전등 고치러 가야 돼 또. 아니 길이 너무 어려워. 길을 잃었어 자꾸. 릴러스 자꾸. 문도 계속 닫혀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빨간색이 아래에서 와서 저기로 갔네? 전기 꺼져서 전기 고치러 왼쪽으로 딱 나갔는데 오빠가 들어왔어. 그래서 아 빨간색이 저기로 갔구나. 그럼 오빠가 죽이러 가는 거랑? 그냥 오빠가 보고 있었어. 너는 미션 뭐 했어? 너는 무슨 우유통 끼우는 거 하고 형이 저 그 감시했잖아요. 우유통 끼우고 여기 올라가지고 뭘 또 하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그 전기실을 입고.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자작나무 다는 냄새. 어 진짜. 아니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무조건 예나야. 그러니까 너 입장에선 예나잖아. 너 입장에선 예나지. 근데 예나 쟤 아까 CCTV실에서 내 시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더라. 아니 트럼들은 어쩌냐. 그럼 걸퍼 누나는? 걸퍼 누나 동선 안 들어봤잖아 우리. 나 사무실에 있다가 통신실 미션하고. 나 전기실 가서 계속 전기 켠는데 왜 아무도 전기 켜로 안 오는 거야? 나 미션하느라 바빴지. 난 성태 밖에 못 봤어 전기실에서. 아무도 전기를 안 켜. 나도 전기 딱 끌러갔는데 규명 나오는 것만 봤어. 내가 오른쪽에서 오는 거 봤잖아. 형 제가 진짜 전 오늘 이걸 처음 하고. 아니 아까 그리고 다누리가 안 죽였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쟤 처음 한다면서 존나 잘해 쟤. 아니 다누리가 안 죽였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러면은 빨간색 밖에 없어 아까 죽인 사람. 그거 아까 누구야? 아 나 진짜 안 되라니까. 나 안 찍어 나 나 호흡아 찍을게. 아 나 진짜. 아 누나한테 잘 어울렸어. 어? 미션 다 돼가네. 큰일 났네. 나 길이 났어. 신고를 할까? 길었다. 야 이거 너무 대놓고 죽어 있는데? 이거 전기실 옆에서. 약간 창고 좀 위쪽인 것 같아. 언니야? 언니가 죽였어? 왜 나야? 나 너랑 마지막에 봤잖아. 언니 나 어디서 봤는데? 마지막에 전기실에서 같이 봤잖아. 김성태 왜 아무 말도 안 해? 김성태가 죽였어? 나 지금 파악하고 있어. 내정지 와서 기다리고 와. 어떻게 변명할까 파악 중인 거야? 그러네 성태네. 옛날에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 잠깐 나 진짜 터로이 찍을까봐. 나 일단 나 아닌데. 잠깐만 나 지금 내정지 왔거든? 나 눈 뜬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누나. 어? 아까 전기 켰지? 아까 전기 켜로 누나 왔지? 응. 그리고 내가 다음에 왔어. 아 그리고 또 왔는데 양권이가 시체 왜 못 받냐 했는데 양권이가 날라갔잖아. 누나 이거 우쩍 허예나네. 근데 끝이네. 아니야. 김성태 나 이거 김성태다. 언니 나랑 같이 전기 봤는데 누나 전기. 지금 말 빨라진 거 보이지? 누나. 동의하지 말고 아까 그 전기 끄러 갔을 때 누구나 나밖에 없어. 나 그걸 생각해. 그리고. 알았어. 오른쪽에 양권이가 왜 시체를 못 받냐 했잖아. 그럼 거의 나밖에 없어. 아니 진짜 못 받냐. 나 눈이 진짜 안 좋아. 아 나 모르겠다. 둘 중에 누구지? 아니 왜냐면 언니. 어. 두 번째 전기는 내가 봤어. 아 그랬어 예나요? 아 걸품도 나 X됐다. 야 잠깐만 예나야. 기다려와. 아 전문아 존나 신신 쪼겼네 지금. 기다려봐 예나야 기다려봐. 예나야 기다려봐. 이거 X됐다 잠깐만. 아니 오빠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나야 예나야 일단 스킵해. 아 기다려봐. 일단 너 기다려봐. 나에게 비덕물자 누구한테. 아니. 나는 성태 찍었어 예나야. 나는. 나는 너 찍었거든. 일단 스킵해. 그러면 일단 스킵 돼. 그럼 너 미션 빨리 해. 미션 빨리 해. 미션 빨리 해. 미션 빨리 해. 아니 뭐야. 아. 아 X발. 아 성태 오빠 뭐야. 아 X발. 아 진짜 성태 오빠. 아 진짜 성태 오빠가. 아 진짜 성태 오빠가 무슨 소리야. 와 진짜 돌대가리인데. 아니 진짜 돌대가리인 게. 진짜 돌대가리인 게 스키바 하는 게 존나 웃겨. 걔 돌대가리 아니야? 아니 오프. 임프로 임프로 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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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두간 순간 끝났는데. 자기가 두간 순간 끝났는데. 스키바래. 아니. 그럼 이 골프에서. 또 왜 그러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